29장 성도여 다함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그까지 그대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맘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람 끊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정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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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여라